안녕하세요. 쇼핑몰 세무 5분 특강의 김진우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입전몰 사업자의 경우 입전몰에서 정한 정산 스케줄에 따라서 정산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을 받을지 아니면 해당 사이트의 정립금으로 받을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전몰의 형태에 따라서 이 부분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정산 방법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면서 회계처리 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정립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11번가의 셀러 캐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러 캐시란 11번가 사이트에서 운영 중인 제도로서 서비스 이용료 결제 시에 사용 가능한 일종의 정립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셀러 캐시로는 각종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는데요. 대신 현금처럼 사용하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상품을 구매하는 결제수단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정립 방법에는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판매대금을 셀러 캐시로 바로 정립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무통장 입금이나 아니면 실시간 계좌이체를 통해서 셀러 캐시를 충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금처럼 내부적으로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할 수도 있지만 판매대금을 입금받는 것을 대신으로 정립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현금으로도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셀러 캐시를 설정하려면 11번가 셀러 오피스에서 설정을 해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산대금을 셀러 캐시로 받기로 일부를 하든 전부를 하든 결정했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회계 처리 방법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계정을 어떤 걸로 잡을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 자산 계정 중에 예치금으로 별도의 계정을 작성해서 따로 잔액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계좌가 출금도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 특히 쇼핑몰의 경우에는 추후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의 매출과 그리고 셀러 캐시의 잔액, 그리고 법인 통장으로 인출된 금액을 꼭 삼박자를 맞춰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나중에 결산하거나 정리를 하다 보면 미수금이 잘 안 맞습니다. 특히 사이트도 여러 곳이고 관련돼서 정산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차이를 좁혀나가기가 어려운데요. 특히 이렇게 11번가처럼 정립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관리가 따로 안 되고 있다면 그 금액만큼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발생될 수 있어서 이 미수금에 대한 확인이 정리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이런 셀러 캐시 같은 정립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금액들이 남아 있는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11번가의 셀러 캐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쇼핑몰 세무 5분 특강의 김진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